. 타이가 지난 14일 새벽 불이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22세. 신인가수 타이가 지난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22세. 타이 소속사 HOM 컴퍼니 측은 15일 타이가 지난 14일 새벽 불이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타이는 전남자 흥군 장동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슬비가 내리면서 길이 젖어있는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타이는 시대의 슬픔의 위로가 되는 곡을 부르고 싶어 했다며 현재 6가족과 회사 식구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 속에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타이는 2016년 12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곡 불만 오레이즐리 멤버로 데뷔했다. 지난해에는 100만 취업 준비생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공내 1A 배터데이를 발표했다. 2. 핵심 핵심 정분들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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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